하이브리드라는 게 결합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는 결국 휘발유하고 배터리를 같이 쓰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플러그가 하나 더 붙죠 플러그가 붙은 이유는 뭘까요? 플러그 저렇게 붙은 것은 집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가지고 충전할 수 있다는 컨셉이거든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는 수소의 산소에서 반응해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자동차 그럼 여기에서 배터리라는 게 있죠 여기 배터리의 용도는 수소연료전지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저장하는 용도입니다